으어양 김어링 반갑습니다 오늘은 담배 필요 안 할게요 바로 할게요 빨이 콧구멍에 동전 넣어라 아 저 오늘 핸드폰이 꺼져서 알람을 못들었어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할말이 없네 어제 새벽 6시까지 몰링은 왜 한거에요? 그런거 왜 얘기해요 에 저 몰래가다 늦었어요 씨발 6시까지 했습니다 에? 잠깐 한다는게 7연패를 했어요 제가 그런데 어떡해요 다시 올려야지 다이아 2로 방송을 키면 제 자신이 너무 성의 없을거 같아 그래서 올리고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백박겜 해야겠다 오늘 진짜 저 오늘 뭔가 해가 떠오를 때 잠들었는데 뭔가 느꼈어요 아 근데 나 정글 할까 진짜? 아니 나 진짜 좀 그런게 아니 원딜러 치고 정글로 이기니까 뭔가 존나해서 기분이 이상해 진짜로 아니 내가 정글을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 그냥 정글을 하면 티분이 좋아 핵드폰님 쿠키 10개 감사합니다 정글하면 저렇게 잘하고 겸손한데 원딜은 맨날 남탓 야 보라시티 겹치니까 우리말 끝나면 도내해라 으쥬 뭐 끝나고 체감했어 그정도 하면 나 이제부터 안봐줘 이제부터 강력하게 그냥 제재하겠습니다 이간질하는거 야 솔직히 트위치 병신하니냐 뚜벅이의 궁이 고작 5초인 여러분 그리고 저 지커드 클럽 가입했습니다 챌린저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아무래도 그쪽 클럽에 낄 자격이 되는거 같아요 제가 클럽에 물어볼까 어느정도 실력이 어디 솔직히 나나 여러분이나 보는 눈이 제대로 있지가 않거든 여기 챌린저들 많은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러분 챌린저가 인정했어요 제가 원딜 제가 원딜이 이정도에요 이정도 뭐 그래? 아 왜 우리팀 탄만 똥싸 맨날 아 씨발 X같잖아 아 잠깐만 아 먹었다 아니 왜 블랑 안오냐 전장의 화신입니다 아니 뭐해 야 이 개새끼야 뭐해 아니 무슨 씨발 러블랑이 로밍을 아트로스보다 못다녀 아 왜 저럴가 또 죽었네 와 진짜 아 아 아 뭘 내가 3인분을 해나봐 아니 진짜 좀 우길걸 우기세요 씨발 리문이 템 저렇게 들고 오는데 어 딜 어떻게 해 씨발 무슨 캐리를 하래 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적당히 뒤져야 캐리를 하지 씨발 템 저렇게 들고 오는데 어떻게 캐리해 내가 심지어 씨발 우리 정권은 마스터이야 갱도 아나 씨발 아 아 이거 G커드 명무클램 가입했는데 다야 이면은 이거 진짜 좀 격떨어지는데 나 땜에 저하님 G커드 농어촌 전형으로 들어가셨다는데 진짠가요 뭘 농어촌 전형이에요 보수니까 알아보고 넣어준거지 아 안돼 아 왜 우리팀 말자는 맨날 똥싸 왜 하는거야 저런 아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빼면 돼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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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집에 하고 어 딸피 유옥 태세대인 들어오게 하고 난 정말로 빠지고 나면 돼 이걸 안들어와? 이거 살짝 5대5 싸움이었어요 스마 싸움같은거 고치저도 자신감있는 산남자 플레이 보여주세요 선생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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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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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싸우면 안 되구나 아 또 타 차이네 진짜 아 왜 우리 타면 항상 못하냐 탑 되면 여판 줘야 돼 진짜 아 이씨 죽을 뻔 했네 궁을 왜 써 씨발 아 못잡네 바로 먹어야 돼 바로 먹어야 돼 이기려면 갑자기 나왔으니까 늙을 것 나가자 가야 돼 가야 돼 올라가야 돼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아 라이즈가 그냥 오지 왜 아니 5명에서 쭉 밀어버리지 왜 왜 가는 거야 아 이거 불용 치면 안 돼 이 불용은 안 된다 아 줘야 되는데 이러면 줘야 돼 줘야 돼 그냥 바론만 주지 말자 시야 지금 열어야 돼 시야 열어야 돼 지금 이거 그냥 다 와야 돼 다 와야 돼 다 와야 돼 걔네 만약 스플릿하면 바론 쳐야 되고 아 우리 두명은 먹고 나머지는 가고 아 말자 씨발놈아 그럴거면 롤을 왜 돌려 아 뭐 저런 개새끼가 다 있어 아니 씨바 누군 지금 어 이 악물고 하는데 꺼야 되는데 10분 뒤에 더 해야 돼 8분은 더 해야 돼 우리 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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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그만 가야 돼 집 가야 돼 얘들아 이거 억제 밀리면 안 된다 빨리 먹어 아 얘들아 아 이거 끝나 제발 빨리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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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거 마너 없다 마너 없다 아 억제기 나왔다 아 이거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바론 먹어야 돼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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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다시 수비해야 돼 바론 먹으면 우리 이제 운영해서 절대 안 돼 쟤는 운영 못해 이거 바론 기한 빨라서 어디가 아니 오라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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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네 왜 오 너무 좋다 빨리 이거 억제기 밀리면 안 돼 빨리 먹어야 돼 아 이거 쌈 싸먹자 쌈 싸먹자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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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바 이 새끼 어디갔어 아 진짜 게임 쟤 같다 나가면 안 돼 게임 끝나 나가면 분명 어디 왓 하나 있을 거야 그럼 별로 텔 타고 하면 게임 끝나 아 진짜 이게 탑이 1대 1이 안 되니까 우리 운영이 안 돼 야 야 란이 왜 잘려 아 진짜 씨발 아 라이저 진짜 아 진짜 게임 쟤나 더럽다 씨발 왜 안나가져 우리 둘이 가자 우리 아 왜 안 움직여 씨발 아 못 지키냐 설마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둘이 못 지키냐 저거를 아니 어떻게 2대 1을 지냐 귀모리님 탕채 뽑기 실패 인정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어떻게 2대 1을 지냐 말자 아니 말자 라이즈 둘이 지킬 수 있는데 진짜 아 라이즈 진짜 역겹다 왜 여기 있어 혼자 진짜 아 하 진짜 씨발 딜을 씨발 오마를 해줬는데 져야 돼 아니 그냥 집에 있지 왜 나가서 거기를 아 도대체 거기 왜 간 거지 씨발 왜 갔냐 거기를 왜 간 거야 그래 씨발 거기 있으라고 이 개새끼야 왜 어디 가 씨발 너 왜 가는 거야 거기를 왜 왜 가 어디 가 왜 가냐고 여기 뭐 하러 가는데 도대체 어? 왜 가냐고 씨발 아 존날바다 진짜 이거 왜 지우고 있어 진짜 아 아 너무 싫어 진짜 아 아 아 진짜 그냥 아 진짜 그냥 아 진짜 그냥 다이아 이 수준 씨발 더러워 내가 이런데서 게임해야해 진짜 다 못해 씨발 아 진짜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지 아이고 탑 잘한다 그렇지 진짱 스테리우스 니쿨 있었다고 아 전파 탑이 이만큼만 해줬어 진짜 그렇지 그렇지 라이즈 제발 또 져라 라이즈 한판 더 졌으면 나 기분 좋을 수 있어 다 에 개저씨가 너 그냥 떨어져라 후우 속보 박종우 vs 괴물주의 아 진짜네 왕이시여 구강 시혜자 갑니다 님들 킹슬레이어 괴물주 피닉스밭 플러스 전전판 라이즈 vs 괴물주의 물주형 야 그러네 전판라이즈네 개자식 넌 뒤졌다 야 그러네 전판라이즈네 개자식 넌 뒤졌다 안판라이즈네 개자식 넌 압박 게임 해야지 어 뭔가 이기고 싶잖아 어어 어 어? 그렇지! 그 새끼 똥쟁이야! 저 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알아? 딜량 5만 1000 넣어주는 원딜이 있는데 팀을 지게 만들어 개새끼라고 저거 그냥 그렇지 한결 갔구나 라이즈 어? 넌 떨어져라 넌 안되겠다 아 전판 실수 없이 한 것 같아 만족스러워요 아니 원래 그냥 편안한 마음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나를 자극했어 나를 화나게 했어 애만 적이 없었으면 이정도는 안했어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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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